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들 좋아하지요? 게임을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나가는 재미, 정말 뿌듯하지요? 졸업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레벨업이 되는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건강하게 중학교 레벨을 잘 뛰어넘어 졸업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자주 못 오고 힘들었을 텐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서로를 지켜준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서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강호동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을 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그동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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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어떤 친구들과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는 여러분들 마음이 무척 아쉬울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주신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잊지 마시고요.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에게도 밝게 가면서 서로 응원해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저 강호동이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뿜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 최고 졸업하는 수영 국가대표 황수원입니다. 저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기를 꿈꾸며 열심히 땀 흘렸던 정상학교를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더 넓은 세상과의 새로운 만남이 설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저의 꿈을 향해 실패에 조절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잊지윤아입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윤화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이코넨 유용입니다.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졸업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루시고 싶은 꿈들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MC&DB인 방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들의 꿈을 저 MC&DB인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연기를 가지고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타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학교 생활에서의 좋은 추억들 예쁘게 잘 간식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도전하는 일만 남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펜타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